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캐리트레이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금리 국가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고금리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인데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해온 일본에서 N화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하는 N캐리트레이드가 대표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돈 위안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위안화를 빌려서 투자하는 위안캐리트레이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게 되는 이른바 보험료 연말정산 이게 21월부터 도입됩니다. 간밤에 미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MBC의 양효골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인데 동결 그 자체야 놀랍지 않습니다만 그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신호와 소음들이 매우 궁금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번 금리결정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결정하는 사람들이 금리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점도표가 공개가 됐거든요. 네 마음을 보여봐. 그렇습니다. 점으로 찍어 보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점도표는 3월과 6월 9월 12월 이렇게 매 분기마다 공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는데 다음 달에 또는 내년 이맘때 그 다음에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냥 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그렇습니다. 그걸 점으로 한번 찍어봐봐. 그렇죠.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난 6월에 발표됐던 점도표에서는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5.75%였습니다. 지금이 5.5%이니까 6월 점도표대로라면 연말까지 한 번 더 올리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주목했던 게 어제 연준이 과연 점도표에 손을 대느냐였거든요. 연준의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점을 찍는 건데. 손으로 안 댔습니다. 이 말은 연말까지 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이제 두 번 남았는데 남은 회의에서 추가로 한 번 더 최소 0.2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준위원 19명 중에 12명이 올해 연말 금리 수준을 5.75%로 한 차례 더 올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앞서 6월에는 9명이 금리가 5.75%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연준위원들이 조금 더 늘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올릴 것 같아. 그렇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그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고요. 금리를 더 올리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건 힘들 거다라는 시장의 예상도 있었는데 어제 연준이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을 2.1%로 전망을 했거든요. 연간. 네. 그런데 지난 6월만 해도 성장률 전망치가 1%였거든요. 대폭 높여잡은 거고요. 실업률 전망도 기존 4.1%에서 3.8%로 조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도 좋다는 의미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려도 경기 침체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점도표에서 또 하나 관심을 끈 게 내년 말 이제 전망이거든요. 내년 말에는 금리가 어디쯤 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찍어보세요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점도표에 찍혀 있는 내년 말 기준 금리는 5.25%입니다. 지금이 5.5고 연말쯤에는 한 번 더 올릴 것 같은데 라는 거였으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말이 5.25면 두 번쯤 내리겠네 내년에. 그렇죠. 그런 뜻이군요. 그런데 또 6월만 해도 4.75%였는데 이거보다 지금 0.5%포인트 높게 잡은 거거든요. 내년 말 금리를. 연준이 기존의 예상보다 금리를 더 천천히 내릴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예상보다 더 미뤄질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 결과만 보면 찬물을 좀 키우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국의 기준금리 방향이 시장의 전망하고는 좀 달라진 상황이라서 우리의 관심은 한국은행은 그럼 이제 어떤 결정을 할 거냐라는 건데 다음 달에 금리 결정을 할 거거든요. 이준우 기자님 한국은행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못 따라 올리는 건데 걱정이 미국이 여기서 또 한 번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너무 커서 그래도 따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안 따라가는 걸로 하나 찍어보라면 찍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올리는 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추석 끝나고 이거 결정 나면 비싼 점심으로.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건보료가 좀 조정되는 모양의 제도가 지역 가입자들의 건보료 정산 연말정산 이런 게 시행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11월부터 정확히는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소득정산제도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네.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7월에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이 소득자료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11월 건보료에 반영이 되는데 작년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그러니까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상 2년 전에 내가 벌이가 어땠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거 기준으로 내가 지금 건보료 낸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 11월에는 소득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 마침. 마침 가게 접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곳에서 계약이 해지되고 해촉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집이고 땅이고 차고 팔았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건보료 매겼었는데. 네. 집이고 땅이고 이런 건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는 소득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낼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촉서류라든가 폐업 이런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하면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은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그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서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내게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상태가 그 다음에 내년 10월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재작년에는 벌이가 괜찮았더라도 11월에 당장 벌이가 없으면 그냥 벌이 없는 걸로 쳐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업을 했지만 그래서 서류를 냈는데 또다시 바로 개업을 해가지고 혹은 어딘가에 계약이 돼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건보공단에서는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득은 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내후년 5월에 신고 이렇게 할 때 자료가 다시 그해 10월에 넘어가게 돼서 11월에 늘어난 소득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혹은 전년도 전전년도에 건강보험료를 안 낸 게 된 거잖아요. 11월만 가난하면. 그렇죠. 건보료를 안 내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약간 구멍이 있군요. 그러니까. 원래 건보료는 재작년에 내 벌이가 어떻느냐를 가지고 내는 건데 그거는 지금 당장 어려운 거하고는 사실은 상관없는 건데. 그렇죠. 그때 모아두셨어야죠 돈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자영업이라든가 프리랜서의 소득이 들쑥날쑥하니까 그걸 미리 또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라도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정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11월부터는 그걸 정산해서 냈어야 될 보험료가 있다면 추가로 11월에 부과를 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도 가능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여쭤던 11월에 좀 가난해졌어요. 네. 그런데 재작년에는 벌이가 괜찮았다면 이제는 11월에 가난한 것을 이유로 건보료를 좀 깎아주세요 내지는 못 내겠습니다. 이게 안 먹힌다? 깎아주기는 합니다. 오케이. 일단은 깎아줄게. 그런데 그거는 내년에 보자. 실제로 올해 소득이 줄었는지는 내년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소득 들어온 걸로 봐서. 내년 11월에 한 번 더 봐서. 맞습니다. 당신이 진짜 이번에 어려웠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고 그때는 정산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때 11월에 가서 또 어려우면. 예를 들면 그 이후에는 또 장사가 잘 돼서 벌이가 한 10달 정도 좋았다가 하필 11월만 되면 이러네요.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는 폐업이나 해초기면 경감은 해 주긴 해 주는데 일단은 작년도 소득. 그러니까 내년이면 2024년이니까 2023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를 벌었느냐. 그걸 보고 만약에 작년 11월부터 그러니까 2023년 11월부터 그 이듬해 10월까지 깎아준 게 있다면 반영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죠. 제가 여쭙는 건 왜 하필 11월에 가난해지면 재작년 작년에 벌이가 괜찮은 분도 깎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그게 11월이 어려우신데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취지라면 정산할 때도 매번 11월이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이게 딱 11월에만 그걸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연중에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건강보험을 못 내겠으니까 줄여주세요. 이거는 연중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11월에 반영이 되는 건 뭐냐 하면 소득자료가 그때 건보공단에 넘어가니까 제가 얘기한 것과 실제로 소득 신고가 된 것을 11월에 비교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일단 직장 가입자는 변함이 없고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소득이 줄어드셨다. 해촉이라든가 폐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건보공단에 신청을 하면 지금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려워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줄어든 보험료가 이듬해 10월까지는 일단 반영은 되는데 그렇게 쭉 보고 나서 11월에 실제로 내가 번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그 기준으로 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건강보험 좀 깎아주세요. 해 가지고 경감받은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 내고 있던 분이 8만 원을 냈다. 그런데 소득자료를 보니까 한 9만 원 정도는 내셔야 하는 분이다. 그럼 1년 동안 만 원씩 안 낸 거잖아요. 그럼 그 12만 원이 11월에 한꺼번에 보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1월에는 작년 9월 이후에 건강보험료 좀 줄여주세요. 이 제도가 법적으로 시행이 된 건 9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소득이 늘어나셨다 그러면 11월에 반짝 건강보험료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 11월부터 적용하는 건보료는 원래는 올해가 아니라 사실상 작년. 내년 11월 기준으로 보면 2년 전이니까 재작년이니까. 올해죠. 1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 번개 내년 5월에 신고되고 그 소득을 기반으로 11월에 보과가 되니까 올해 번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또 1년 동안 보과가 되는 거니까. 2025년에 낼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인데 그때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소득 줄어들었다고 그러셨죠. 진짜 줄어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라고 해서 그 정산도 추가로 한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이 줄었으면 더 환급해 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 더 있다는 거군요. 양경월 기자님. 최근에 중국에서 위안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위안 캐리 트레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건데 그럴 만큼 중국 이자가 싸요? 일단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두 가지 주요 변수가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인데 일단 금리도 지금 동결을 계속하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환율도 지금 보면 달러당 거의 7.3 위안이거든요. 거의 2007년 말 이후에 위안화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는 비싸지고 위안화는 싸지면서 생긴 현상인데 이러다 보니까 중국 돈 빌리는 값도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트레이드에서는 되게 유리한 지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리는 게 싸다라는 게 사실 중국은 기준금리를 이야기할 때 단기 정책금리 저희가 역환매 조건부 채권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사상 최저 수준이 1.8까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진짜 기준금리의 대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를 l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3%대 중반에서 현재 멈춰있기 때문에. 그럼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중국 돈 자체가 싸고 빌리는 값도 싸니까. 사실은 위안화 빌려다가 고금리 국가로 옮기면 캐리트레이드에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트렌드를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돈 빌리려면 3% 중반대만 빌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싸게 빌리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던데. 3% 후반이나 3% 초나. 그런데 그 정도가 낮은 금리라고 보고 고금리 국가에 투자할 만하냐. 예를 들면 어디다 투자하면 좋죠? 일단은 지금 투자은행들이 추천하는 곳은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들에 투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한 연 13.25%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돈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수수료요. 2, 3%에 빌려서 13% 이자를 받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중남미 국가 통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거나 관계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따라서 같이 오르다가 손해를 볼 이유가 없이 무관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설계만 잘하면 거의 2, 3%에 빌려서 13% 이자를 받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위안화 트레이드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리 트레이드로 벌어들인 수익이 최근에는 실제 나스닥 수익률가 더 좋았다. 이런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브라질 금리는 연 한 18%가 기준금리만 해도 넘고 실제로 대출금리는 20% 가까이 된대요. 국채만 사고 팔아도 10%대 중반이 넘는데요. 라는 얘기를 듣고 당연히 내가 왜 3% 예금에 예금을 하고 있지? 라고 해서 깨서 그거 투자한 분들은 브라질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도 손해 많이 보셨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일단 지금은 환율 변수가 있긴 하지만 중국의 환율은 어떠냐라고 봤을 때 월가의 예측은 이런 겁니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전망까지 녹아 있는 건데 만약에 중국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중국 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화폐가 비싸지면 사실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상황이 지금 부동산 위기 때문에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있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하면서 경기가 침체 빠질 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 통화 당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내려지 더 올리지는 못할 거다라는 예상이 깔린 거고 그럼 긴축으로 갈 가능성이 적다는 거고요. 아까 브라질 환율 변수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중국 쪽에 위안화 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중국은 한쪽으로는 묶여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당연히 브라질에 한꺼번에 다 투자를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도와 브라질 멕시코 같은 여러 나라의 포트폴리를 구성한다면 사실은 중국은 한쪽으로는 금리가 막혀 있고 한쪽으로는 어느 정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돈 가치가 갑자기 오를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무슨 돈 캐리 트레이드를 위한 캐리 트레이드라면 중국이 앞으로 좀 어려울 거야라고 할 때 하는 거고 앤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 앤 일본이 앞으로 좀 어려울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 하는 거라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상황이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경제 기사에서 많이 접했던 거는 앤 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접했는데 사실 이게 앤 화가 캐리 트레이드 있어서 대명사로 불렸던 거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불황 때문에 사실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고 경기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당연히 금리를 못 올릴 거다라는 계산이 가능하고 그러면 역사적인 저금리에 앤 화가치도 큰 변화가 없으면 앤 캐리 트레이드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동안은 앤 캐리 트레이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일본 경제가 조금 변화의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넘게 이어준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앤 화가치가 다시 오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위하나와 앤 화가의 상대적인 어떤 유리함을 봤을 때 지금은 앤 캐리 트레이드보다는 위하나 트레이드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거야. 고령화가 심해지고 등등 한국은행이 금리 못 올리는 거 보세요. 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재테크 차원에서만 보면 원 캐리 트레이드 즉 원화로 기왕 원화로 갖고 계실 거니까 이런저런 해외에 투자하는 게 좀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본 유출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블룸버그가 분석한 걸 보면 지난달에 중국 자본 계정에서만 49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65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게 2015년 1월 이후 최대의 수준이거든요. 중국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네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지난달에 자금이 대규모로 빠진 게 역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진 탓인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느냐 봤을 때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경기 상황인데다가 앞으로의 전망도 나빠지고 있고요. 한미 간 금리 역전은 지금 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어떤 위하나 캐리 트레이드를 그냥 맘 편이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남의 일은 아니다. 네.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지금은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나마 강세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강세나 약세를 오가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중국하고 비슷하게 된다면 우리도 사실은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본 유출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참 피곤한 건데요. 그거는 거의 위기 수준이라고. 네. 나라 경제는 어려워서 금리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억지로 올려야 되면.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본이 빠져나갈 때 자본을 국내에 묶어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리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 경기 상황 때문에 정작 가장 강력한 수단은 못 쓰니까 사실 지금은 딜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본 경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N캐리 트레이드는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좀 나빠지는 나라 위안 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뜨고 있다. 네. 맞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한 가지만 더 보죠. 요즘 재테크 상품 중에 만기 매칭형 ETF라고 하는 게 또 화제가 되는 모양인데 이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일반적인 ETF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그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이 나도록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만기가 없죠. 주식이 만기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자산운용사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속 가지고 가는 건데 이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만기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가 되면 상장 폐지를 시켜요. 그 만기 동안 그럼 뭘 하느냐. 그 만기에 맞는 채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10월에 우리 ETF는 만기입니다라고 한다면 2025년 10월에 만기로 상환되는 채권들만 보유를 하는 거죠. 그때 원금 이자가 다 나오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중간 이자도 지급되겠지만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하니까 예를 들어 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 채권이 지금 현재 가격이 9,900원이라고 한다면 갖고 있을 때 그 만 원의 차이까지도 얻을 수 있잖아요. 100원의 차익. 그렇죠. 100원의 차익. 100원의 차익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쭉 ETF를 들고 있으면 그 채권에 대한 매매 차익과 플러스 그간에 발생한 이자 이런 수익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 ETF를 투자하면 투자하는 시점에서부터 수익률이 아예 고정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만기 매칭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좀 있었던가 봐요. 지금까지 사실 채권형 ETF는 그 중간중간 자산용사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 거였고 이런 만기 매칭형 ETF 같은 경우는 그냥 채권만 담아놓은 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이상했었어요.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는데 저도 좀 손해받거든요. 채권형 ETF도요? 잠깐 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서 참고에 가서 채권형 ETF는 그 안에 ETF가 아니라 채권형 펀드에 가입했는데 채권을 담은 거죠? 그런데 그렇대요. 그럼 채권은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나면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 거죠? 조금 나오든 많이 나오든 그렇대요. 그런데 우리가 담은 것 중에 혹시 부도 난 데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없대요. 그런데 나는 가입할 때보다 왜 이렇게 손해가 났냐? 여쭤봤더니 그동안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라고 사는데 아니 그래도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 채권이면 최소한 손해는 안 봐야지. 그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에이 하고 나왔어요. 그게 만기가 정확히 매칭이 안 되니까 생기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걸 끝까지 들고 있는 펀드였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경험하신 건 채권을 중간에 팔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기 매칭형 ETF는 그 채권 만기까지 끝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ETF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의 시장 가치는 떨어지었을 전정. 그거를 팔아서 더 좋은 채권으로 바꾸면 나는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고객들이 자꾸 생기니 그러지 말고 그냥 만기를 정해놓고 내년 5월에 만기입니다 하면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 채권 계속 들고만 있을 테니까 최소한 그러면 부도만 안 나면 큰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라는 상품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그런데 그럴 거면 굳이 왜 이걸 해? 그냥 채권을 직접 사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일반 투자자들이 일반 계정에서 투자할 때는 그게 맞고요. 이거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안전하게 난 뭐 좀 보관할래. 특히나 IRP는 30%는 안전자산에 무조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서 이런 IRP 계좌에 넣어두는 게 세금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그냥 채권만 담아두세요. 라는 전략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경제뉴스 한보탈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